이게 국내는 아직 안 들어온 거거든요 AP 카이사 할 건데 지금 스태틱 네이쇼 9인수 순서로 가는 거예요 칼라이비까지 들고 국내 안 들어왔어요 지금 유럽 미국 서버 수입산입니다 승률 지금 상당히 좋죠 1개도 1,000게임이나 있는데 수입산이에요 수입산 수입해온 거라 내가 먼저 소개해주고 맛보고 여태까지 맛을 좀 봤어요 제가 한 3, 4판 봤는데 맛있어요 이거 그래서 보고 괜찮으면 될 거 같아요 룬은 이렇게? 룬은 만화가 좀 딸려서 영감 들면 안 되겠더라고 해보니까 만화가 좀 딸려 비스킷 드니까 신발에 침착에다가 나머지는 선택? 성갱이 없어? 맞췄어야 되는데 아 맞췄어야 되는데 W 플로우 피했네 때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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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졌죠? 더 졌죠? 아니 개혁가 하려고 하네 그냥 나쁜 옷을 이런 나쁜 버릇을 들여왔어 아니 어디서 이런 나쁜 버릇을 들여왔어 무슨 쌍점프로 플래시 있는 카이사를 이런 개혁가를 하려고 뭐야 저거? 뭐해 쟤? 야 진짜 재밌다 야 너네 진짜 재밌다 노틸 잡고 점프로 살아나가려고 했는데 잘 안된 듯 날먹할라 그래 애들이 요즘에 요즘 MZ들이 이게 약간 이렇게 날먹할라고 억가하는 게 저렇게 버릇이 됐지 버려라 차려야 되겠는데 차려야 되겠는데 이거 봐봐야지 아 저 억가이 어? 너 그렇게 게임을 막 날로 먹을라 그러면 안 돼 진정성 있게 해야지 게임을 나이스 야구로 쳐? 야구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이거 야구로면 이거 야구로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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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할 수 있는데 어? 어? 집 한 번 더 끊기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냐고 네가 기분 좋아? 좋아? 한 번 더 기분 좋게 해줘? 이거 안되나 이거? 아 이거 펀을 너무 바텀에 많이 박는데 얘네 빨렸죠? 빨렸죠? 빨렸지만 아무도 못 잡았죠? 아 나 이거 PS 써야 되는 근데 아 까비해 아 이건 잡았다 나이스 이러면은 아 그래도 이득은 아닌데 이러면 이득은 CS가 어떻게 10분인데 30개냐? 뭐 안 놈비냐 얘는 진짜 별에 별놈들이 다 있다니까 다이아에 다마 구간 여기 다이아 1에서 마터 구간이 진짜 별에 별놈들이 다 있어 진짜 말이 안 된다니까 애들 플레이가 여기 티어가 아닌 것 같은 수사한 애들이 존나 많아 나도 세팅 나오는데 이제 세팅이 대세긴 하구나 그냥 다 올리는구나 그냥 애들 음치겠네 아 까비 아 이게 맞네 내가 팔이 아 팔 안 맞았으면 안 좋았겠다 근데 이거는 그래 해도 좀 위험하긴 했어 좀 신중하게 해야 돼 우리 피들이 킬만 먹었지 지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여기다 가긴 할께요 다 때려놨는데 나이스 아 이거지 아 이거지 이거지 4대3 이겨주잖아 아 안되나? 영 못먹게 하고 4대3 이겨주고 피 빼라 피 빼라 피 빼라 그냥 민현 짝 그냥 아니 아니 민현 피를 빼라야지 뒤늦게 노틸 탓을 왜 하니 노틸 죽고 안하면 되지 해놓고 이정도면 잘 싸웠어 근데 우리 다 노공이라 이거 빼서 해야 돼 빼서 하지 말아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다 노공이라 하면 안 돼 다 노공이라 하면 안 돼 자 얘네 들어보면 큰일 났네 이걸 안 들어가? 정말 개나이스 그냥 우리 완전 궁 원툴 조합이라 쟤네가 그냥 궁 없을 때 비비면 쟤네 이기는 네 그래도 좀 근데 안 날려야 되는 거 아냐 바로 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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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풀어 죽어 풀어 죽어 풀어 죽어 풀어 죽어 풀어 죽어 나이스 어.. 쩌릿쩌릿대로 먹었는데 룰이? 쩌릿쩌릿대로 먹어졌는데 밀어봐 이거 아이씨 캘까지 오네 이거 아 리진까지 그냥 이기는건데 나쁘지 않을지도 나쁘지 않을지도 이 정도면 뭐 그래비 좀 오 나이스 잘했다 이건 따야지 그렇지 이건 따야지 나이스 이거 그래비 너무 맛있죠? 뭐지? 이거 방금 플래시 아니었어? 마공점이 아니라? 아 야 탈진이 들어갔는데도 진짜 노틸 카이사의 그 딜은 야 야물딱지다 밀고 가야지 어차피 전략 먹었는데 어차피 전략 먹었잖아 위에 이겨서 다이브 해 그냥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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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브 무수구해 여진 빠졌다 다이브 얘 패시브 없다 패시브 없다 얘 뭔가 이상한데? 푸시 맛있죠 라임 푸시 스태틱 하나만 가도 이 악마의 마법석어를 올리면은 AP 개수가 증가해가지고 원거리 한방에 죽어 그냥 나 못한다고 하진 않았어 그냥 뭐지? 이 정도? 모지는 할 수 있잖아 이상한데?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좀 이상하긴 했잖아 근데 한방에 죽죠 그냥 원거리 어거리 야 퓨지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개 맛있죠 딜 그냥 어? 이 자식이? 이 두 녀석을 참아서 해야겠다 2등 오프라인 4등 어? 1등 끝나? 좋죠 스태틱하고 되죠 이대로 9인수 올리고 AP 지템 쭉 가면 돼 그러면 이제 존나 세짐 근데 벌써 뭐 이게 원래 AP 카이사가 고점이 후반이잖아 근데 이 템 트리로 하면은 고점이 스태틱 나오고부터 계속 고점 유지가 돼 라인클리어부터 WG나의 딜까지 그래서 좋은 템트리다 QG나 안 해도 되지 라인클리어가 좋은데 아 근데 좀 아쉽다 3코어 4코어까지 좀 보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안 되네 음 유치하야 뭐 또 안가 강하게 가자 수확인하시 아니라 파이크랑 할 때는 롱소드에 3포 강하게 가자고 이번 판은 AP 갈까 AD 갈까 하 뭐 가지? 근데 내가 AP 간다고 어차피 스태틱에다가 9인수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애들이 마방템 안 갈 것 같은데 아 미안합니다 아 이거 딴 건데 야 진짜 너무 미안하다 나 라칸 맞추려고 했다가 라칸이 1레벨 2를 찍었어? 와 나 진짜 상상도 못했잖아 이거는 라칸 앞에 딱 보여가지고 딱 잡은 건데 와 와 너무 미하다 라이스 노플 일부러 바깥에서 집같이 어차피 AD랑 AP랑 여기까지는 템이 똑같아 이거 가나 저거 가나 어차피 여기까지는 템이 똑같아서 이제 지켜보고 올릴 건데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있지 근데 이거 파이크랑 하는 거라 AD가 하는 게 훨씬 좋긴 하다 파이크랑 하는 거면 킬각 봐야 돼가지고 초반에 AP는 초반 킬각은 안 나와 니코도 있고 세조안위도 있으니까 AP로 정했어 파이크 존나 잘한다 그냥 파이크 존나 잘한다 그냥 송차 가고 벤츠 맞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스틱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킬 너무 많이 먹어서 어차피 원컵 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직스 상대할 때 라인 푸시 필요하니까 나쁘지 않을 듯 BVL 프로듀서 겐플궁 1 넣는 데? 진짜 선을 자주 넣네 락칸 클레이라 괜찮은데? 선 넘고 델쓰기 전략인가? 왜 이렇게 바텀 못살게 군? 전반부터 나 어디 가? 마오카님 안 내면 돼 해병대? 지금 가야 지금 막 터뜨려 쟤는 그냥 포탈 기다리고 마오카이 계속 오는거다 아 집 가고 싶은데 이거 절대로 안된다 이거 안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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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아 미안합니다 구인수부터 가면은 진화 안되나? 아쉽네 진화가 그러면 구인수 안가야지 내셔가야지 수학에나 사면 되긴 하겠다 진화 남은거 보니까 그쵸? 안되나? 수학에나 또 좀 애매한가? 수학에나 대 한 9렙 10렙이면 되지 않을까? 와 이거 그냥 죽나? 아 갱풀군이 대박이었네 야 이거 큰일났는데 갱풀 2킬? 풀 쓸걸 그랬다 한 명만 맞았어야 되는데 맞아 근데 여태까지 15분동안 계속 억가한거 딱 한 번 당한거라 야 이거는 잘 버틴 편에 속하는 거인 당했어도 나이스 내가 조냐에다가 가엥 가기 한 남자가 아니라 직스원디라는 애들이 진짜 한 남자입니다 솔직히 야 조냐 가엥하고 직스원디를 고르라고 하면 솔직히 직스원디를 그냥 개 한 남자지 카이사를 고른 순간부터 조냐하고 과잉 갔어도 솔직히 용서가 되지 카이사 자체가 존나 상남자니까 직스는 낭만 다 뒤졌다 진짜 자 자 자 아 왜 싸우다 말고 다 나한테 방퇴 마법딜이 많이 들어와 그리고 아니 근데 어차피 죽어도 바람 먹었어? 괜찮아 템도 잘 떴고 이제 그냥 방템을 올리면 될 듯? 마방 마방 물방 물방 방템 뭐 올리지? 뭔 방템이냐 대게 가자 대게 가서 호킹을 직스하고 제이스가 던지는 것보다 더 세게 던지자고 봐봐 jag어가 crack 내가 모을게 밴밴드 난 영구 쳐? 안되지 안되지 나 궁 있는거 어떻게 날 먹으러 한방에 죽이려고 나를 아 내가 방금 한다고 하고 아 암흑의 엔장 사왔으면 스택 좀 쌓았을텐데 라는 후회를 했어요 이번에는 사야겠습니다 열기가 너무 나는거니 일단 일단은 스택 쌓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vd는 이게 스택이 없어가지고 이 스택 사는 기분을 모른단 말이야 아 AP 546 W 데미지도 600 나왔고 좋아요 이거 메자에까지 올리면 되겠다 아 AP 546 엄청 세진 않아요 엄청 조지진 않았다 그래도 이 정도면 막을만한데 여기? 라칸? 사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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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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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이거지 이게 AP 카이사지 미드 데려갈게 나 나이스 나이스 찐 나이스 나이스 저기를 파괴했습니다 끝내볼까요 이거? 끝내질 것 같기도 하고 나이트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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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 배리어가 70% 붙었다고? 아 리얼로? 아 궁이 AD 플러스 AP의 수야 내가 두 개 다 올리니까 궁 배려가 많이 나오나보다